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골입니다 울산큰골의 게리모드 상황극 헬조선 상황극입니다 헬조선 헬조선이란건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에 접두어 헬을 붙인 합성어로써 취업난과 전세난 등 지옥같은 한국사회를 가리켜서 청년들이 냉소를 지우며 생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여기는 청년실업 자살률 노동강도 열정페이 엘모지상주의 등등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희가 게리모드로 헬조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울산큰골에 나의 나이 서른 이제 취업을 해야될건데 여기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 난 정말 답이 없다 여기 이 회사 회사 이름이 회사야 회사 여긴 꼭 들어가고 말것이야 휘잇 오 진짜 면접보러온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많다니 이 사람들 다 나의 적이라는거지 다 써투고 말게 들어오도 되겠습니까 문없어요 들어오세요 네 어 면접번호 1번이시네요 빨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울산큰골입니다 네 조용하시고 앉으세요 2번이 아직 안왔네 2번이 어디 보자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네 네 30분후 저기 시작 안하나요 면접관님 2번이 아직 안와서 아니 아니 면접관이 면접자 이렇게 기다려준 쓰읍 아 뭐 그럴수도있죠 되게 좋은 회사다 진짜 면접자들 편의도 봐주구 어 죄송해요 아이고 2번 오셨군요 자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번호 1번 이름이 울큰고 예 울큰고입니다 예예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해보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흠 흠 헬로 마이삼 이스 울산 비규엘 음 아 아 아 헤빌 아 으음 아 아 아 제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하고있고 제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하고있고 일을 하고있고 감사합니다 저기 토익점수가 몇점이라고요? 870점입니다 왜 그렇게 낫죠? 거의 만점인데 대학보니까 유비대학? 아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나요? 아 거기 좋은 동네긴 한데 천안 좋은데 네 참고노래 면접 2번 성함이 2번이요 2번 알죠? 아 거기 적혀있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미쳤나봐 들어오기싫은가봐 내리부터 나오시면 되고요 들어가세요 뭐요? 1번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뭐가요 나는요 방금 그 사람은 앉으세요 네 자 어디보자 학점이 3.1점인데 3.1점 왜 이렇게 낮죠? 3.1점이면 나쁘지 않은 점수라 생각합니다만 만점이 4.5점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회사 들어와서 제 몸 다 바쳐서 이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예 아 알겠구요 그냥 어 결과는 어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돌아가 보시구요 예 다음 3번은 오세요 문자 안보낼거다 문자 안보낼거다 문자 안보낼거다 난타 어 아 방금 합격했는데 면접관이 기분 나쁘게 하는거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우리 회사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뭐 뭐 에이씨 야 짜이씨가 아 고노 1번 분이시죠 너 여기 여기 사장 아들여자 아 아 제가 사장 아들입니다 에헤헤이씨 젠짜 그럴 줄 알았어 잘 나오셨어요 아이고 도련님 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예약해놨습니다 아 나중에 먹자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씨 문자 보내줄거에요 아니 내일 내일 문자 보낼게요 에헤헤이씨 안보낼컬스 보내지마 에헤이 뭐해씨 에이 이 더럭 이 더럭 이 더럭 야비구 하 이거 또 집에가면 우리 형님이 또 이거 또 면접 잘못 봤다고 이거 떨어졌다고 또 뭐라고 피빡출건데 또 아 이거 어떡하나 아 모르겠다 이 집 들어가기 싫다 진짜 아 내가 또 언제까지 언제 살아야되 나 당당하게 들어가고싶었네 아유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우리 집인데 어 형 나왔어요 어어 야 왔어 예 어 회사 어떻게 됐어 아이 뭐 그냥 뭐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어 잘하기네 표정이 그냥 어 어 사장 사장 아들한테 뺏긴 기분이구만 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냥 어 누구 닮아갖고 그래 아이 노력 아버지 닮아갖고 그래 아니 노력 그 놈의 노력 진짜 아 이러니 이러니 아 아 비곤해 죽겠네 아 노력은 무슨 노력 맨날 노력 어 어 자기는 그 그냥 땅 사놓은거 그냥 그거 감올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졸부됐으면서 뭘 뭐야 음 소련님 예 소련님 이거 마시고 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예 형수님 밖에 없어요 너건 고맙습니다 너건 뭐야 너 뭐야 너건 비곤 야 나와 야 아 나 피곤해 칼라인 박은거 안보여? 인정? 반박 불가? 리얼 팩트? 칼싸움 하여? 이거 리그 이거 하고 있다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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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요? 아니요 안해 인정 안해라 인정 안하면 안 나와 아 나가 빨리 나가 인정해야 해 인정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지금 영혼이한테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거 인정해? 안해 인정? 인정? 그러면 나 계속하겠어 아 똥마려 아이씨 아이씨 야 야야 피곤해 나와 나가 아이씨 돼지 어? 아이씨 이거 뭔 냄새야 실체면? 시럽 최대 몇개? 아아 삼촌 피곤해 아안 기무찌하게 정신쓴이 강한 피곤해 피곤해 나와이씨 아이씨 돼지새끼? 어? 나 안나와 돼지새끼? 아아 요즘 요즘 청소년들은 왜 맨날 인정인정거리냐 돌아버리겠네 으응 이 며느리 고놈의 롤은 그 이씨 야 너 그걸로 해갖고 돈벌수 있을거라 생각해? 너 그런걸로 해갖고 임마 공부를 해 자식아 나중에 형처럼 되려고 형씹 에바터는 각이구윤 아아 앙 기붓디 너 이렇게 공부 안하고 롤만 해다가는 나중에 삼촌처럼 된다 어? 틀리 딱딱 되는 각이구윤 아우 우리 아들 저기요 형수님 네 아니 지금 네 아니 왈도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안나오는데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거 우리 아들이 거 컴퓨터 정할 수 있는거지 왜 그러세요 두려님은 엄마 소환 각이라든 아니 할 수 있는거지가 아니라 아니 우리 아들이 페이커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되면 어떡하려고 인정 엄마 인정 형 노야죠 우리 아들 어디 우리 아들 어디갔어 미드갔어 미드갔어 미드하고 탑갔어 인정 미드탑 인정 오구 야 잘했네 아니 아니 맨날 허그한날 인정 인정 거리던데 에 아 진짜 미치겄다 진짜 진짜 형 돼지탕 감자탕 삼계탕 인정 인정 아니 도련 생활비를 안주면 컴퓨터라도 우리 아들이 쓸 수 있는거잖아요 내가 진짜 서러워서 이 더러운 집안 내가 나가고 만다 에이 더럽디씨 에바토는 각이구여 넌 커섬 파프리카 비제예라 이 자식아 에바토는 각이구여 나가 영원히 들어오지마 잘가 아들 엄마 뒤로 딜까 저리 가세요 어머니 네 뭐여야되지 나 돈도 없고 어떻게 알바라도 구해야되나 아 아 잠깐만 알바지옥 카카 들어갖구 아 근처에 PC방 남는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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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정동 PC방 여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기 혹시 알바 구하신다는 사장님 맞나요? 네 아 저 알바 할려구요 알바요? 예 처음이에요 두번째에요 처음이요 처음이요 처음이요? 예 수속기간인데 시급 3,000원 어때요? 3,000원이요? 3,000원 아니 알바지옥에서도 3,000원이라 적어놨는데 아니 이거는 뭐야 칭찬해? 아니 그런게 어딨어요 예? 여기 있죠 수속기간인데 최저임금 그런거 없어요? 한달 지나면 해줄게요 아 아 아 이거 열정페이 너무 열정페이인데 아 신경 끄고 신경 끄 하 어쩔수없다 아 내 팔자야 진짜 아유 내가 어 한시간 일해서 컵라면 하나도 써먹 알겠습니다 여기서 컵라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예? 컵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요? 예예 그것까지 그것까지 가줄게요 아 그거 괜찮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요 예예 밖에 무슨 소리야? 진짜 이거 PC방 파리만 날리는구만 어 요즘 PC방을 누가가 아 진짜 아 아 형님은 안녕하십니까 형님은 PC방 승객사건 왔고요 어디고요 지리고요 인정 어 인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PC방에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PC방 1시간 얼마에요 1시간에 3... 아 3,000원이래 1,000원입니다 옆재면은 800원인데 너무 비싼거 아닌가 2인정 인정 2조 2조 10인정 저역 10에바터는가 인정 인정 저역 10에바터는가 앙 기모띠 앙 기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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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800원 2조 2조 아니 제가 사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럼 사장 2인정 데려와 인정 2조 2조 아니 노인정 아 아 저 왈도코님에서 별풍선 100개를 제가 쌀쌀요 제가 쌀쌀요 아 왈도코님 아 감상사원 아 인정 인정 저기요 아 아니 이거 PC방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제가 치워야되요 와 알바인선 존나 나쁜가 인정 인정 아니 아 아 진짜 PC방 엄청 더럽네 아 오빠들 안녕하세요 아 오빠들 안녕하세요 아 날치오빠 별풍선 500개 두구두구 사랑해요 도키도키 다만티 다만티 다리만젓기 형 오빠 오빠 구역이야 어 오빠 구역이야 오빠 구역이야 아 아 아 아 간장띠 응 인정 저에게도 간장 뿌려주세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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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돈 힘들게 번다 진짜 아 저기요 예 에 나가세요 빨리 지금 뭐 남의 PC방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아 인정 인정 나가세요 나가세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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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 도전 아 뭐하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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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에서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날치오빠 백두산 아 고구두구 사랑해요 저기요 아이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이거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뭐에요 못생긴게 에 아니 이게 뭡니까 아 뭐에요 못생긴게 딱봐도 백수구만이야 아저씨 아 뭐요 너가 시건 뭐 이렇게 못생겨서 어디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아 어머 어머 이상해요 더러워 아 이인정 아 아 아 여러분 오늘 반송개가까지구요 다 반송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정 어 이인정 아 아 저기요 아니 PC방에서 뭐하시고 빨리 나가시라고 아 아 아니 그 남의 영업장에서 이렇게 아니 저희가 이렇게 돈 버는게 부러워요? 아니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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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임금도 못 받고 이러면서 우리 부러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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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에 15만원씩 받으니깐 비제영님 팬이에요 간장좀 뿌려주세요 이거 가자 가자 가세요 가세요 인정 12인정 k 열폭한나봐 열폭한나봐 부들부들따지 부들부들반방불가 앙 개모오띠 앙 핵폭팔띠 사랑해요 말로 나갔어 아우 폭팔디 핵포바디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잘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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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